현수막에 운동장 거실 써있다 운동장 많아요 진짜로 아 진짜 커요? 맞아요 여기는 주방이 깔 게 없어요 아 그럼요 뭐 부족한 부분이 있나요? 저번에 여기 구독자님이 요거 보고 계약하셨어요 아 장식장 보고 설마 장식장 하나만 보고 계약하셨을까? 1년에 1200개의 집 소개 하우스마트 하마TV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안녕하세요 하마TV 인천 지역 팀장 라이언입니다 좋은 집 구하시죠?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에 있는 한계동 36세대 신축빌라입니다 자 주차장은 자주식 필루트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집은 양방향 통행할 수 있게끔 넓게 잘 되어 있고요 주차칸도 넓어가지고 대형차들도 문콕 없이 편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안쪽 주차장 보여드릴게요 자 안쪽에도 이렇게 주차장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깊숙하게 주차장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세대별로 한 대씩 주차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차가 두 대 있으시다 그러면은 이 앞쪽에 있는 길가다가 추가적으로 될 수가 있어가지고 주차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실내 궁금하시죠? 집 보러 올라가시죠 자 실내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집 전실 공간 이 정도 나오고요 신발장은 총 3칸 들어갑니다 가운데에 전신 거울 준비되어 있고요 신발장이 조금 부족하시다 싶으신 분은 이쪽에도 살짝 깊숙하게 파여 있어요 허리까지 오는 선반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면동 슬라이딩 중문 화이트 프레임으로 되어 있고요 입구 넓어가지고 다니시는 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들어오면은 제 좌측이 욕실이고요 제 뒷편이 3번 방 제일 작은 방인데요 일단 욕실부터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욕실은 좀 어두운 그레이 톤으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음 오우 욕실이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그렇죠 사이즈 괜찮고요 일단 벽면 타일 보시면은 600각으로 좀 큰 걸로 넣어놨어요 네 아무래도 조금 더 고급스러운 효과를 주고 바닥도 좀 깔맞춤 해놔가지고 좀 일체감 있습니다 해바라기 수전되어 있고 코너 선반 그리고 거울 슬라이딩장 3방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자 욕실 보셨고요 바로 옆에 있는 3번 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3번 방 사이즈 큽니다 사이즈 몇이에요? 사이즈가 이쪽 길이가 3m 15 여기 폭이 2m 85 아 확실히 사이즈가 좋네 3번 방인데도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여기는 다 커요 그러니까 이 집이 지금 자녀가 두 세대 남았나요? 가격대를 여기는 좀 많이 다른 데보다 다운을 많이 시켜놨고 그렇죠 사이즈가 확실히 좋아서 처음 대비 가격도 많이 할인됐고 네네 사이즈도 괜찮고 퀄리티도 좋고 네 여기가 문학동에서는 제일 개인적으로 좋다고 봅니다 자 3번 방에 이렇게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네 다용도실 10개 잘 빠졌습니다 오오오 깊네 그렇죠 3m 15 길이로 나오고 이 폭도 괜찮아가지고 여기 다양하게 쓰실 수 있고 여기다가 세탁기 두실 수도 있지만 다른 곳도 있어요 여기 다용도실 두개죠? 그렇죠 이거 다용도실만 해도 일반적인 저희 다른 현장에 네 다용도실하고 크기가 되게 비슷해하고 그렇죠 똑같잖아요 자 이렇게 나오면은 네 이제 여기가 주방 거실인데요 네 주방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집이 좀 주방에 볼게 많잖아요 여기는 주방이 깔 게 없어요 아 그럼요 네 뭐 부족한 부분이 있나요? 주방이 우선은 구조도 좋고 사이즈도 커 사이즈도 좋고 있을 거 다 있고 맞아요 환기창 냉장고 자리 두 대 네 요런 장 요런 장 또 무시 못합니다 그렇죠 장이 네 저 킥금장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사이드로 그렇죠 장칙장가처럼 또 있어요 그렇죠 요런 화이트 톤으로만 된 게 아니고 또 유리로 고급스럽게 아 맞아요 난 그리고 이 부분도 마음에 들어요 어떤 거요? 여기 앞에 여기다가 식탁을 딱 4인용 식탁 딱 둘 수 있게 아 그렇게 두셔도 되죠 네네네 여기는 아예 그냥 다 주방 상판으로만 이용해도 됩니다 아 그러니깐요 저번에 여기 구독자님이 요거 보고 계약하셨어요 아 장식장 보고 네 요거 설마 장식장 하나만 보고 계약하셨을까 이런 주방도 완벽하지만 요런 거까지 있는 건 쉽지가 않죠 네 요런 게 한몫합니다 진짜 네 맞아요 네 여기가 진짜 인테리어 되게 잘 해놓기도 했고 그렇죠 보면은 사이즈가 크니까는 주방에도 우물이형 품장 그렇죠 여기 주방에는 원래 우물이형이 쉽지가 않은데 네 맞아요 여기까지도 다 잘 해놨고 네네 뭐 상부장 넉넉하고 하부장도 넉넉하고 네 인덕션도 화이트톤으로 이쁜 거 들어가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죠 뒤에 통베란다로 해가지고 한 개씩까지 있고 어 요쪽 한번 나가볼까요? 네 요쪽도 한번 좀 보여주세요 그럴까요? 네 사이즈가 확실히 어 안에도 매립으로 잘 되어 있다 색깔도 스카이블루톤으로 잘 해놨고 냉장고 자리도 깊어요 그렇죠 이게 용량 큰 거 두면은 많이 튀어나오거든요 여기 딱 맞아가지고 일체가 이렇게 이거는 그냥 딱 맞게 그렇죠 핏 그리고 뒤로 해가지고 우리 어머님들이 좋아하실 만한 통베란다가 있습니다 오 크는데? 이쪽에도 있고 이렇게 반대쪽으로 주방 뒤로 해가지고 다용도실 이런 거 많이 선호하시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식료품 보관해도 좋고 다양하게 창고용으로 쓸 수 있으니까 네 공간도 넓고 세탁기도 여기다가도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원하는 곳 마음대로 설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설치는 뭐 세탁기는 그런 아까 저쪽에다가 설치하셔도 될 거 여런데 뒤에 같은 데는 식료품 같은 거 감자 맞아요 그런 거 두시기도 좋죠 선선한 곳에다 보관하세요 그렇죠 자 우리집 거실 상당히 넓고 시원하고 잘 빠졌습니다 지금 반대편에 네 현수막에 운동장 거실 써있다 네 운동장 아니에요 진짜로 아 진짜 커요 맞아요 주방까지 이어지는 이 어마무시한 이 광활한 느낌 너무 좋습니다 아 그럼요 네 사이즈 쟀는데 4m 35 오 4m 35 네 4m 35에다가 아트홀 길이도 상당히 깁니다 오 맞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요 일곱 76에 42 오오 우리집 여기 거실도 웅무늄영 찬상 잘해놨고요 간접 조명도 너무 이쁘게 잘 들어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집이 인테리어도 인테리어인데 이 바닥재랑 잘 어울려요 바닥재랑 잘 어울려요 바닥재랑 잘 선택한 거 같아 바닥도 타일이랑 마루랑 이 장점 있죠 섞어놓은 마루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컬러도 딱 좋고 일체감이 있어서 너무 좋다. 그렇죠. 여기 오시면 대부분 마음에 들어 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집이 거기다 나가죠. 그렇죠. 시스템 약관 기본이고요. 자, 이쪽이 이제 중간 2번 방. 여기가 안방인데요. 중간방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중간방은 이렇게 조금 더 들어오는 느낌. 안쪽이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 들어오면 이렇게 퍼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와, 근데 이 안쪽에 들어왔는데도 이 안쪽 공간이 많이 크네요. 그렇죠. 딱 거의 정사각형 구조인데 한 번 몇 나오는지 재볼게요. 자, 3m 50에 3m 40. 3m 50에 3m 40? 네, 안방이에요, 안방. 아, 크다. 네, 안방 사이즈. 다만, 다른 점은 안방은 욕실이 있고 여기 2번 방은 이렇게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붙박이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시스템 선반 주소를 받겠죠? 그렇죠. 천장까지 시스템 선반 짠 다음에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스템 선반 짜도 되고 그냥 일반 선반으로 짠 다음에 어차피 문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싹 켜놓으면 깔끔하고 위에 시스템 에어컨 또 들어갑니다. 집이 크니까 제가 지금 이 안에 들어와 찍는데도 집이 넘네. 그렇죠. 사이즈도 괜찮고 시스템 에어컨도 있고 간접 조명 달려있고 붙박이장 있고 안방처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괜찮다. 온도 조절 각 방마다 다 되고요. 아, 이 정도면 다 있어야 돼요. 자, 안방 보여드릴게요. 안방이 조금 더 큰 것 같네요. 3m 60에 3m 60. 아, 60에 60. 크다. 비슷하지만 좀 더 큽니다. 안방답게 조금 더 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LG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고 붙박이장이 없는 대신에 화장대 공간이랑 이런 드레스 공간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으로 이쪽에는 화장대 공간 그리고 반대쪽에는 이렇게 드레스 공간이 있고 이 앞쪽에 나와 보면 이 공간이 크니까 헤드 반대편에 두고 겉쪽에다가 붙박이장 이렇게 하시면 딱이죠. 보관용 옷은 이쪽. 맨날 입을 옷은 저쪽. 데일리룩은 여기 시스템 행거에다가 싹 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거울만 갖다 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거울은 뭐 설치해 주시겠죠. 거울 뭐 큰 걸로 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사이드 장도 이렇게 있고. 넓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안방 욕실에는 이쪽까지 있어요. 야.. 웬만하면은 안방 욕실은 급할 때만 쓰세요 라고 말씀을 저희가 드리는데 이 집은 아니에요. 아늑하게 구석에서 추운 겨울날 반신욕하게 딱 좋을 것 같아요. 공간도 넓어요. 메인 욕실은 좀 어두운 톤 썼잖아요. 여기는 밝은 톤. 밝은 톤으로 써가지고 고급스럽고 이런 무늬 타일 들어가 있는 것도 잘해놨죠. 조명 거울도 잘해놨고. 메인 욕실보다 안방 욕실에 더 힘쓴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가 조금 더 낫습니다. 자 지금까지 모든 공간 다 보여드렸습니다. 여기는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이고요. 문학동에서도 제가 제일 선호하는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고요. 빨리 오셔야지 그나마 남아있는 호수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느 호수든 간에 사이즈가 전부 좋아서 네 다 좋아요. 구성도 좋고 구조 잘 빠졌고 여기 분양가 3억 중반입니다. 3억 중반? 네. 제가 알기로는 이거 3억 후반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분양했을 때가 3억 8천에 나왔는데 막바지 자녀잖아요. 막바지이기 때문에 할인분양하고 있으니까 좋은 평수 좋은 구조 이런 좋은 가격에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희 하마티비 메물번호 확인하신 다음에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저 라이언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